네, 천사나 서류 찾았습니다. 지금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. 데려왔습니다. 네가 바람이었다면서? 예, 내가 어릴 때 너 똑똑한 건 알았다마는 어떻게 신분 세탁을 할 생각을 했대? 겨우 11살짜리가. 겨우 11살이었으니까. 지금의 나라면 내 신분을 세탁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추락시켰겠지. 날 그렇게 만든 당신 같은 사람들을. 뭐야?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. 당신도 결국 하수인에 불과한 거라니까. 너 간땡이가 강백산 못지않구나. 그걸 알면 당신을 사주한 사람 불러와요. 강 회장이 벌인 사냥개나 주워다 쓸 사람 뻔하잖아. 강받아.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? 내가 널 왜 여기까지 불러냈는지 생각을 해야지. 너야말로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. 지금 너희 집에서 네 아버지가 날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. 상관없어. 이제 곧 아버지 자리가 내 차지가 될 거니까. 그러니까 천산아 당장 내놔. 험한 꼴 당하기 전에. 아니. 천산아는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어. 그래? 그럼 어쩔 수 없지. 아... 아..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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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